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정희와 전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만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장재원 의원의 사무실, 사상구에 있는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지금 윤석열 첫 건이라고 불리기도 있고 윤석열 첫과 지금 이준석의 갈등 국면에서 두 사람 사이에 대립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준석과 장재원은 대립하고 있는 사이인데 거기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뭔가 깜짝 수단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에 부산에 도착한 이준석은 부산에서 부산시 시장특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산시 현안에 대해서 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침내병원의 공공병원화 하는 문제와 그리고 가득도 신공항 건설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묻고 당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물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침내병원 공공화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준석 머리에는 온통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윤석열의 선대위에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인물들을 배치하는가? 이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지금 침내병원의 공공병원화 그리고 부산의 가득도 신공항의 진척 상황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준석의 이런 쇼에 언론들도 같이 장단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어젯밤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서 정의화 전 의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면서 당내에 있는 중진과 여러 원로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라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화 전 의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많다 또는 걱정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은 정의화와 이준석의 대화 내용 중에 밖에 알려진 내용은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애국 또 나라 걱정 이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장재원 의원 사상구 사무실을 깜짝 방문한 것도 이것도 이른바 깜짝 쇼로 보여집니다. 장재원과 갈등 관계에 띄고 있는데 봐라 이것도 나의 대표 관하에 있는 사상구 사무실이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이준석 대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걸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은 지혜는 장재원 의원 사진이 크게 있는데 거기다 배경을 하고 지역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이준석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준석이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발칙하다 그럴까? 뭔가 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 지금 윤석열 캠프에게 부담을 줄까? 그런 고면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 장재원 사무실에 또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는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장재원 보고 장재원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재원을 그동안 최순실을 빗돼서 장순질이다, 문꼬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또 한 번 더 불을 지르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고도로 계산된 정치 행보로 보이집니다. 고도로 계산됐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사상구 지역구의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했다고 합니다. 격려차. 당원 정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당 대표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전날에는 부산에서 밤 9시쯤 정의화 의장과 만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전날도 술을 마신 걸로 알려졌는데 당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상황이 자신이 함께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대위 상황이 자신이 함께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대표는 2일 선대위 참수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 보도를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서울에 당분간 가지 않는다. 오늘도 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방분간 서울에 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뭔가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윤석열 쪽에서 이준석에게 뭔가 약속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 약속. 그러니까 김종인 문제나 자신의 영역 문제나 이런 걸 더 많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간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 정말 이준석의 머리 쓰는 게 보통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재원 의원 사무실과 방문한 것 관련해서는 최전의 장재원 의원과는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분란의 요지는 왜 나만 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나만 빼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영역 싸움을 대통령 후보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준석의 지금 행동을 봐라. 이게 어떤 건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역시 지난달 29일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재원 의원이 백의 종문을 선언한 후에도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어머나 놀라운 일이네요. 이렇게 비꼈다는 겁니다. 어머나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실권이 크게 있어서 당에 지금 권력을 잡지도 않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후보를 도와서 지금 선대위를 꼬렸는데 거기에 실권이 있다, 문골이 3인방이다, 장순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캠프를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후보를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원 의원 사무실 방문을 역설적으로 그가 장재원 의원을 우회적으로 저격하기 위한 행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윤석열 후보 측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없는 사이에 그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노원병 당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30분 동안 머물다가 간 것에 대한 맞불, 맞불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도 굳이 맞불을 낳을 이유가 뭐가 있나. 사무실을 이준석 찾아가서 있는가 없는가 보고 대화를 하러 갔는데 부산관적으로는 알았으면 안 갔었죠. 그런데 거기 간 것에 대해서 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장재원 의원 사무실에 갔다. 이걸 보면 지금 페이스북에 지난 29일 날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글을 써놓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딱히 이준석을 내려가서 달래오거나 얼래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다. 지금 당장 만나야 되지 않았냐. 찾아가 봐야 되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지장하는 정당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뭐가 다급하거나 조급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에게 매달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오늘 헤를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헤를드 경제가 직접 그 옆에 있는 측근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당분간 올라오지 않고 부산에서 머무르면서 압박하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준석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칩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서 당협 사무실에 방문하고 또 전임 국회의장을 만나서 밤에 심야에 또 면담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준석도 나름대로 머리를 돌리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돌려봐도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협 사무실도 방문하고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 자격으로 왔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준석의 행동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은 이준석도 매우 불안할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빨리 윤석열 후보가 장재원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해서 이준석을 데리고 서울 올라가도록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만 지금 뭔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 초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